너무 떨려서 앞에서는 나 말 한마디도 못하겠는데 고백은 해야 되겠고 아 진짜 왜 그랬지? 처음엔 얘가 타이거 마스크를 쓰고 나서 황당하기도 하고 또 그 점이 웃기기도 하고 귀여웠달까? 나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아 그때는 진짜 그 뭐라 그러지? 하늘이 노랗다 그러나? 막 숨도 안 쉬어지고 아 다행이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? 뭐 그런 생각? 사실 좀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해 내가 kob Bene 어 동아리 모임이었는데 맞은 편에 앉았거든 근데 걔한테만 후광이 막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막 이러가지고 와 눈은 어뜩에 주게 status 처음이었어 그런거 어.. 그게.. 비밀이다? 너 수연이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돼? 사실.. 조금.. 아주 조금.. 그냥.. 아이 그래 좋아했다 왜! 말로 표현이 안되는 것 같아 어.. 우와.. 그냥.. 이런 마음? 어떡해! 허허허 2프로 부족할 때 홈페이지에서 너만의 이야기를 들려줘!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.